자 여러분 한마리 했습니다 자 이거거든 아 이제 어복덜봉이라고 해야 되겠어 현장님 오늘 몇 g 세팅해? 40 50? 나 원줄이 긁으니까 당연 없어요 와 대박 저도 빨리 켰다고 생각했지만 5시인데 마리아님 안녕하세요 현이 안녕 호접지봉님 안녕하세요 와 대박이다 오늘 4분 타셔가지고 황제낚시하는데 멀리서 계셔가지고 마스크 좀 벗고 할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한 7m 정도 되네요 7m는 오받고 5m? 5m 정도 되네 현장님 오셨네 닫지 마세요 5마리 붙잡기만 해 아직 해 안 떴잖아 아 지난번에 농담서만 5마리라고 했더니 오늘 5마리 못 잡으면 입수시켜버린다고 봤네 아 다섯마리 잡아야 되는데 오늘 오늘 장비 설명 좀 해주세요 역시 매니저님이셔요 자 로드는 모차르트 서코트라락 전설에서는 이어도 그러고 스펙은 652 라이트 됩니다 652 라이트 되면 이게 1m 80 정도 되려나 계산기 안 떠들어 봤는데 라이트 됩니다 타이라바는 낭창 낭창 해가지고 이물감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민물겸용이라고 하는데 바낙스 아폴로 에어 드래금도 없었는데 용스가 용스한테 드래금 튜닝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리가 멋지죠 그리고 원줄은 좀 굵은 막합사 1.2호입니다 해놓은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갖고 왔는데 그래도 40g 쓰라고 하시는데 오늘 사리거든요 이렇게 뭐 약한 사리 이런게 아니고 좀 강사리 강사리란 말은 없고 대사리 쪽에 치우치는 그런 사리인데 와 여기 물이 많이 안가 지금 40g 쓰고 있는데 그리고 당연히 타이렁이 했고 그 체비는 판매가가 600원인가 650원인가 아무튼 코팅 안한 헤드 그거에 모차르트 타이라바 스커트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렁이 두 마리 격 발을 하나에 하나씩 몇 번 게임을 하니 왔어 왔어 오우 이야 사이 좋다 이야 와 물 맑으니까 그냥 더 이쁘게 보이네 자 보이시나요? 이야 차 옷자? 옷자 조금 빠질까? 옷자 될까? 이야 영목항입니다 과장님 진짜 반갑습니다 어 저 저 저 입질 왔어요? 아 아 했다가 말았어 둘 셋 아이고 허드덕 그리는데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앞쪽이 와 흥 놀래니 빼대기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중에 셀게요 늦게 울리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손장님이 어 하나 먹었어 하 하 나쁜 놀래미 어 참 와 잠깐 앉으려고 했더니 또 그걸 못 참었네 늦게 내리면 또 혼나 지렁 지렁 지렁이 반마리 남은거 그대로 크고 새거 먹힌거 한마리 다시 갈어 꼈어요 바넬싱님 저도 이틀 출조는 체력이 아 저는 한번 출조가 간절해가지고 체력이야 몸은 지금 엉망이죠 허리에 파스 세장 붙였어요 딸기맛 부모님 월요일날 한치 갔다 처음으로 멀미라는걸 해봤네요 예보에도 없는 예보에도 없는 파도 이게 초리때를 어쩔 수 없이 봐야돼 히미테를 한 반나절 전에 붙이나 그리고 씹어먹는 멀미약 그거 하나 먹고 진짜 막 멀미가 더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지롱 천원짜리인가 그거 하나 마시죠 달봉님 이제 늙으셨나보다 멀미도 하시고 그러니까 한동안 안갔잖아요 몇달동안 아니 근데 세지아빠님 같이 늙어가면서 무슨 그리고 내가 어딜 늙었어 다른덴 몰라도 얼굴에 콜라겐이 철철 넘치는데 아 왜 오담하냐고 와아 와 처리때 보셨죠 입질 두두둑하는거 근데 바닥에서 한 세바퀴 네바퀴쯤에서 입질됐던거 같애 놀람이었나 참돔 출조때 리트리브 하루종일 하다가 안나와서 포기하고 바닥짓고 10분정도 아무것도 안하고 놔두니 입질 왔어요 그때부터 흘림낚시에서 세마리 잡았어요 리트리브를 안해볼까 그러면 기도하 comput 열날리기 열날리기로 좋아 어 뭐야 잠깐만요 뭐 뭐 그냥 갑자기 끌고 갔어 오 이거 뭐야 왜 갑자기 끌고 가지 광어인가 어 담뱃불 붙이자마자 이거 광어 아니야 광어? 아니야 바닥이 이런다고 여봐 여봐 절대 바닥 아니야 이거 오씨 오 대박이다 아니 그냥 확 밀고 왔어 이거 큰 놈인가? 아 나 스프레이 손들 뻔했네 나 어디서 조랭을 맞추고 있어 한 클릭해서 한 클릭 한 클릭해서 한 클릭 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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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갑자기 확 끌고 왔어 낚시대를 끌고 왔어 농어처럼 자 여러분 드래곤 튜닝은 용스입니다 용스 커버리지 드래곤 소리 끝내주죠 오우 이야 지난번에 사장님이 그러셨거든 큰 놈은 그냥 여신도 없이 예신도 없이 확 치고 나간다고 얘는 그냥 반전이고 나발이고 그런거 없이 처음부터 그냥 치고 나갔어 오 왔어 왔어 아니 아니 저 사장님 아니 얘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안나와? 참동 치는건 참동인데 진짜 와 미친네 이거 5개나 잡아야지 5개나 잡아야지 큰거 하나 잡으면 2마리 쳐주면 안될까? 6자 잡으면 5개 이상 한다는가? 어 자자자 쇼크리더 보여요 에? 큰게 아니고 이거 어디 5자 넘는지 5자정도 내봤는데 이야아 하하하하 자 와 자 넘죠 5자 어 자 한수했습니다 이야 이야 요즘에 쟤가 오복이 좀 다시 오나봐 자 와 자 보셨죠 여러분 제가 잡은거에요 자 보셨죠 장생을 하겠습니다 아 뭐야 아유 진정선생님 진짜 어? 히트하셨어요 히트하셨어요 오 와와와와 자 자 여러분 자 한 마리 했습니다 자 이거거든 자 선생님 고맙습니다 바로 다시 넣어야되나? 네 넣어줘야 돼요 넣어야돼 넣어야돼 아니 이게 그냥 지가 그냥 확 치고 갔어 미신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었어 드랙을 좀 더 조여놨어도 됐는데 와 수원이 받쳐주니까 확 물고 가는구나 제가 뭐라 얘기했어 그냥 물어주니까 잡은 거지 딱 옷이 아 좋아요 좋아 옷장 오늘 참도매 좀 먹나요? 바닥 넣고 담배필을 쳐요 어우 담배 버려야지 아 나 하도 급해가지고 쓰레기통에도 못 넣고 선생님 자랑해라 와 어 내꺼보다 조금 작잖아 조금 작아요 자 달봉 님이 잡은 거는 수컷 얘는 앙컷 얘가 더 이쁘지? 아니 근데 앙컷 수컷 어떻게 구별하는거야? 채색으로? 아아 앙컷은 빨갛고 수컷은 검은컷 어 맛은 어떤 게 더 있을까? 수컷이 맛있을까? 둘 다 맛있어 뭐야 달봉 님 6시 32분에 참돔 옷자중입니다 이야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딴 짓을 해야 돼 바닥에 엿날리기 할거에요 저 어떻게? 자리에 앉아서 또 담배 불 붙여야지 어우 심장이 찢어진줄 알았네 해롭다 타이라봐 이렇게 확 치고 나가는거는 아름다운 오전입니다 부모님 못잠이뇨 몇년만의 히트를 보는거지 무슨 몇년만의 히트야 왜그래 어쩐지 목소리가 떨리는거 같았어요 그럼요 아 심장이 해로워 참담받으니 어딜 자 아 시작인데 참 성실하게 해야죠 아 이제 어복달봉이라고 해야되겠어 어제부터 외래 어디? 아 오짜 한마리 잡으니까 어제 칠자동 자꾸 결린 어깨가 왼쪽 이두박근이 또 결리네 파스를 가져올거 자신감 뿜뿜 좋습니다 아이 그렇게 말이에요 꽝조사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신분상승이나 이거 세지아빠님 운전하는데 왜케 웃깁니까 꽝조사님 한마리 하셨네요 뿜뿜 하하하하하하 그 그 그게 뭐지 아이 매듭할때 중지를 쓰는 그 저기가 있더라고 뭐지 아이 매듭할때 중지를 주로 쓰는 매듭이 있어요 앞에 세지아빠님 한마리 했죠 세지아빠님을 위해서 한마리 했지 어 히트하셨는데 자 이제 잘 날리니까 다 따먹었어 지렁이 아이 아이 모무도 빠졌네 다음턴대 쓰고 저 지렁이 끼우고 어 이런 어 백러씨 물가니까 있나봐 오 전 일단 아까 이걸로 잡았거든요 헤드는 오렌지 뭔가 새해하니 아니 기대감 뿜뿜하셔야지 새해한데 하시면 안되지 어? 한수 더 하셨어 오우 사이즈들은 지난번에 왔을때랑 또 비슷해요 히트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하하하 아 갔어 어? 아니 아니 네 왔어요 아 아 지렁이만 먹고 갔어 어? 아닌가? 참돈 아닌거 같애 놀랭이 아니에요 이거 하하하하 놀랭이 같애 계속 박는게 아니고 참돈 맞네 아니아니 지금 손님이 모시니까 딱 박기 시작한거요 금방전까지 오다 말다 그랬어 아 그래요? 그러면 놀랭이 얘가 뻔하는데 하하하하 아니 아니 왜이래 아니 얼굴은 봐야지 그래도 하하하하 저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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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니 나도 어제 사모님한테 허락났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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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아니 지금 보니까 참돈인거 같아 지금 보니까 아 왔어 아 돌탑자 하하하하 크진 않은거 같아요 크진 않은데 박네 박기는 감기긴 감겨 안감기는게 아니야 어쩌? 이게 뭐야 막판에 힘써? 아 처음에 진짜 진짜 놀랭이 같았어 또 먹고 그냥 가면 무슨 욕을 들어먹기 하려고, 그 자식이. 그랬는데 이야, 미녀네. 미녀죠? 오. 자, 여러분. 오, 이거 괜찮다. 이야, 전장님 이거 사이즈 제조. 자, 여러분. 아까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옷자는 충분히 넘을 것 같아. 자, 아우. 짜잔. 엄청나게 예쁘죠? 이야. 감사드립니다. 이 아줌마 카톡 왔어. 카톡 온 게 이 아줌마 같아. 이야. 자, 두 번째 손마. 이야. 어우, 그런데 좀 신기하게 오네. 진짜로 놀람인 줄 알았어. 아, 진짜. 아까는 확 가져가더니 지금 엄청 간사하네. 이야. 캠피언님. 오, 그렇죠. 이도현님 안녕하세요. 옷자 축하드립니다. 한 마디. 옷자 오바가 될 거예요. 52, 3cm 정도? 54? 54cm라고 그걸 하십니다. 돌삼치인 줄 알았어요, 저도 진짜. 처음에 꾹꾹 안 봤길래. 사짜 놀래가 아니오, 박진원님. 이럴 수 없어요, 관사사님이. 아, 왜 이러셔. 저 어제도 농어 두 마리 한 놈이에요. 아, 세 마리 했구나. 깔다고까지.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훌륭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손성철님, 달봉님 개 타셨네. 개 탔을 때 이런 느낌일까요? 귀떼기 동무님, 요즘 어복이 떡상컵입니다. 그렇죠. 뜰 때 방방 떠야죠. 꽝조사가 이런 벼뜰 날이 몇 번이나 있겠어. 아직도 식전이에요. 인자부터 시작이요. 이렇게 건방 떨다가 진짜로 한 마리 더 잡으면 대박일 텐데. 자, 지렁이 바꿨어요. 아니요. 물 잘 간다고 하셨으니까. 굳이 캐스팅 필요 없는데. 커피 식어요. 커피 있어요? 커피 다 사다 놔. 어. 어휴.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고기 잡으면 손장님이에요. 손장님이 이렇게 직접 커피 달아줘. 하하하하. 커피가 다네. 달아. 박진호님. 오, 이 거만함. 자본자의 여유죠. 아이.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참돔 힘들다는 말씀들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 던지면 2마리 정도 온. 5자 이상은 2마리 정도 온. 아무나 건지는 거 아닌가. 하하하. 하하하. 달봉님. 어제 오늘 목소리가 달라요. 엄청. 형님. 뜰 때 다 해줘.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꽝조사가 뭔지. 달봉이네 가족. 어. 타이라바. 하는 영상을 시켜보고 계십니다. 김대성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야지. 1년에 몇 번 있겠어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런. 이런. 그. 오전을 보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오전이에요. 아. 어제 피로가 아니라 싹 가시네. 아. 내가 잡으면. 천장님이 직접 커피 타다 줘라. 그랬는데. 커피 타다 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타오셨어. 아. 그럴 정도로 커피 맛이 상쾌하네. 광호다. 오. 오. 아. 나도 광호 잡고 싶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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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릴라를 위해서 춤을 춰줘야 되는데 이맘매러 춤추면 안구가 막 정화가 될 텐데 수끼가 차는.. 어우 민수님 말씀하신대로 캐스팅해야죠? 아 깜찍.. 백너스.. 아이 나 참.. 몸개그 여러 번 하네 진짜 이틀 동안 그래도 우울하진 않았네요 자식.. 멘탈을 한 번 부숴어야 되는건데 아이 이거 진짜.. 놀래미가 내꺼 다 따먹었어 보리멸인가 이거? 아니 내가 흘려보내야 되는데 저 놀래미 이름은 민수님의 언니에요 민수님의 형님 그 좋은데로 저 흘리려고 했더니 이 자식이 바닥만 타면.. 아이고 너무 걸렸어 이 자식아 그냥 잡아버려서 그냥 편지를 해가지고 민수님 언니 저 흘리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뭔지 봐야겠어요 하아.. 민수님의 형님은 잘생기셨을 것 같은데 이 뽈락이 와아.. 진짜 이거 한 칠.. 칠자 뽈락 같죠? 사실은 한.. 한 7cm 뽈락이에요 이거 민수님의 언니처럼 생겼어 아니 나 흘리려고 하는데 짜식이 왜.. 왜.. 니가 황이야 어쩌셔 그것도 이.. 그냥 뽈락도 아니고 황의 뽈락이네 해경훈 형님까지 오셔가지고 실소를 금치 못하시네 아.. 흘려야되는데 스프를 잡고 침질했어요 그냥 건질려고 해경훈 형님 눈 빠진 보람이요? 하하하하 계속 지켜보시다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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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년님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리아님 제 웃음소리를 보시라고 최부람 선생님 웃음소리 똑같다니까 하하하하 아.. 아.. 최부람 선생님 목소리가 나왔어 자식아 자 해경훈 형님 잘 보세요 두 마리짜리 걸었습니다 하하 똑뽈락이야 이거 자 얘는 6cm예요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 이거 바닥을 찍지 못하겠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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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혜 언니가 이렇게 봐라 여기 하하하하 아 나 지킨 대로 해야된데 지렁이도 네 마리다 하하하하 두 마리밖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나 참 이거 무슨 일이래 도대체 어 빠가? 그러다 빠가? 그러다 빠가면 지렁이 더 달아야되는데 엄청 크다 하하하하 아 이게 빠가 오기전 징조인가요? 야 형 전두엽이 빠가가 되겠다 지금 아 호도독 후두독도 아니야 아 호도독인데 짜증나서 그냥 팍잼잼하면 걸렸떠 근데 건져 보면 황해 뽈락이야 어 혜성 위호선장님 식사하시고 가셔요? 하하하하 아니 마이크로 해 왜? 여기 채팅창이 와가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물 서있구나 전장님이 물을 가둬놨구만 저도 잘 먹었습니다 타이라봐 영어강 혜성이요 오후 낚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근데 덥다 아이 덥네요 탈들입니다 오후에 열심히 해서 빠가 하나 잡고 야 50, 52, 53면 저 뭐야 꽝조사 딱지 벌써 뛴거지 뭘 빠가를 잡아야지 꽝조사 타이틀을 뛴 얘가 또 오바하네 짜식 이미 형은 오전에 꽝조사 딱지 뛴거야 어깨뽕이 이만했었는데 못봤지 너 자냐고 손맛 보셨습니까 그럼요 50, 54 두 마리였죠 그리고 황해볼락 두 마리 7cm, 6cm짜리 대박은요 누구든 출주하면 참 돈 못자 두 마리 정도 누구나 잡으시는 거 아닌가 유우님 감사합니다 큰애가 여자아이인데 낚시 아이구야 봉주님께서 더군다나 애기가 어려요? 따님께서 나이가 어리면 타이라봐는 힘드실텐데 히트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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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적을 적막을 깨뜨려주셨어 오우 이야 돔이에요 돔 와 타이라덩이 안하신단 말이야 근데 스쿼트로만 하시네 와 와 와 체비의 그 대신 체비의 믿음이 있어야 돼 저는 불신의 인생이라 난 내 체비를 믿을 수가 없어 그래도 두 마리 잡을 자서요 아 그럼요 난 옷 자르면 두 개 잡으면 그럼 난 훌륭하지 내가 잡았으면 무작위에 나오는 거야 세 개 남았어 아 기간 안 정했잖아 그거 아직 세 개 남았어 오후 오 쇼크리에더 나온다 와 힘쓴다 어 사이즈는 조금 작아졌네 그래도 정적을 깨주셨어 아 생타일을 하시는구나 자기 채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대 원영이가 한 소리인데 어 입질이 또 오나봐 오후 피딩이 또 오나 꼼스타낚시TV님 자 긴장합시다 영목이 마리수 야 마리수 무슨 나 왔나마 갔어요 욕하셔도 이해합니다 어복쉐프리님 달리오 형님 광호 68 정말 큰 저 형님 저쪽 쳐다보시면 됩니다 저쪽으로 쳐다보세요 68은 73정도는 돼야죠 우리 형님은 저쪽 쳐다보시면 되죠 김영남님 무지막지하게 잡았죠 50cm 한 마리 52cm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무나 한 던지면 두 마리 정도 잡히는 거니까 낚시과장님 제 외모가 배후 뺨질 달봉이네 같은 낚시이야기 채널 스페노 다르실만 하네 어깨뽕이 그냥 왜들 이래 낚시 집중하세요 낚시 집중하고 있는데 야 담배 피는데 리트리브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왼손으로 리트리브를 하고 있었지 봤지 영세야 형은 이 정도에 엄마 앉아서 손으로 리트리브를 하는데 따스야 된다니까 형은 자 여러분 한 마리 걸었어요 랜딩을 잘 해야지 자 반전했죠 얼른 와라 이렇게 안 큰 거 같은데 자샤 뭐야? 아뇨 계속 박잖아 사이즈는 작아도 돔이라고요 어 설마 아 진짜 아 긴팍사네 아 무슨 손장님이 저래 유튜브가 조합을 뽑아야지 아 장대가 이렇게 꿉꿉박을 쏴 아 그걸 또 믿는다 또 아 아 봤지 손장님 오 사이즈 뭐 상살이 넘었어 아 아 아 사자는 훌쩍 넘네 야 여러분 사자 훌쩍 넘는 거 한 마리 또 나왔어요 아 아 아까 전입황님이 그러셨나 미치도록 후달리는 거 보고 싶다고 캬 이 정도야 아 자 고맙습니다 오 자 이 정도에요 자 드랙소리 죽이죠 자 세 마리째 리트리브 하지 말아야 되겠어 진짜 선생님 나 리트리브 안 했어 알고 있어요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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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담배피고 낚실때 들 다 두 마리 잡았어 하하 하하 야 신기하네 제가 자꾸도 신기하네 진짜 그럼 완전 바닥이잖아 와 편집장님 나 이번에 고프로 녹화했어 어 아까 점심 먹고 카톡하는데 녹화 못했다고 하니까 어 속으로 욕했어 그러더라고 겉으로 욕한거지 그게 자 세 마리째 자 여러분 달리세요 저 같은 초보도 그냥 나오면 산보 나오면 세 마리 잡습니다 뭐 그냥 나오면 세 마리 잡는거 아니야? 딱 점심시간 전에 한 마리 하시네요 하하 왔다 히트다 크으 감사드립니다 아 어우 리트립을 하지 않아야 되겠어 캠피언님 아 좋다 오늘 참돔 즐기지 그럼요 그냥 출동해가지고 배 타면 한 세 마리 정도 나오니까 한 40 40 조금 오버하는거라 5짜랑 54cm랑 그 정도 명시 커버리지 저거 트랙소리 맘에 안 들어 제 참돔 타이라바 스승님 싸가지 스승아 야 니가 타이라바의 그 참돔의 성지 군산가서 세 마리 잡은거 아 형이 인마 그냥 산보 나와서 세 마리 잡은거는 타의 아니겠네 또 뭐 저기 뭐야 스패너 그거 잘 지키고 있어 이 자식이 산보 나와서 세 마리 잡는건데 어디 군산에서 세 마리 잡고 21명 타는 배에서 장원을 하고 있어 아이 형이 갔으면 한 7마리 잡고서 아이 그 2등 불쌍한 표정을 하고 있으면 한 마리 던져주고 그렇게 오겠다 짜식 아 기분 좋아서 담배 한테 덮이러 가야 돼 이거 형님 빠가가 건지고 싶어서 오전에 제 머리가 빠가가가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아 근데 세 마리 면 충분히 만족하죠 이 정도 동학 개미님 예 세 마리입니다 세수 세 마리 했습니다 아이 제가 저라고 맨날 꽉 치는 줄 아세요? 세 마리라구요 어 그냥 여유롭게 뭐 바다도 보고 동생 갈고 형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딸기맛 부모님 헛 세 번째 언제쯤 언제 몇 시쯤 하셨나요? 안 가르쳐주지 아 고기 잡았을 때 더 건방 떨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아깝다 1년에 오늘 같은 날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제가 후니님 고기 잡으시면 건방 져도 괜찮나 그렇죠 오늘 제가 건방던 게 일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용스 난 9년 동안 뭘 한 걸까 삽질이라고 하죠 전문 영어로 3년 동안 1년에 두 번 세 번 밖에 안 간 녀석이 뭐 그냥 대충 던져도 세 마리 모는데 너 뭐 있냐 잡은 자만의 여유랄까죠 네 집에 갑시다 갑시다 아 제발 아 자 선생님이 부서 세 번 울리신 거예요 집에 갑시다 그리고 지금 가야지 그 저기 뭐야 잡은 거 회도 뜨고 오늘은 퍼 떠서 가게 늦은 시간까지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출전 영상이나 채비 영상 문어를 대비해서 뭐 준비를 안 되는가 그런 거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님 그건 옛날이면 스카이라고 하는 거 같지 않아 제가 네 오늘 최적전이라서 제가 저는 재밌게 했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